대구 기온이 어제 36도까지 시솟았다고 하는데요. 이 폭염을 압도할 만한 화끈한 치맥 파티가 또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이제는 좀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요. 대구 지역에서 가보면 오는 23일까지 펼쳐지게 되는 치맥 페스티벌. 치킨과 맥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 행사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페스티벌에서 준비한 치킨은 43마리고요. 43만 마리. 맥주는 32만 리터. 만자가 들어갑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14개의 국가의 세계적인 맥주의 맛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장 자체는 무료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내야 되죠. 먹으려면 돈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작년에 보니까 연인원 간격으로 해서 100만여 명이 국내외입니다. 포함해서 치맥 페스티벌에 왔고 올해는 저것을 능가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데 대구가 워낙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맥 페스티벌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23일까지니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